용인외대보고 데뷔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1차 합격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2차 면접 전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인외대보고 경쟁률이 약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용인외대보고 누구나 원하는 고아같은 자사고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이미 M에서는 용인외대보고 면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기출문항 그리고 실전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싸이미 M에서 특목과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홍사명 원장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자사고들의 경쟁률 변화를 겪었습니다만 크게 부침이 없이 여전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형 요소 부분과 기본적으로 이미 다 알고 여러분들이 1차 1단계 합격을 이미 통과했는데 2단계 남아있는 요소가 매우 비중이 높습니다. 무려 면접 평가가 60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지금 1단계 합격은 기본적인 과정, 학업 능력에 있어서 기초를 확인했다. 원하는 인재를 여러분에게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면접 평가는 60점이고 전체 기준으로 6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고 1단계 교과 내신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3인의 면접 위원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면접을 실시하고 코로나가 2.5단계에서 유지되면 대면 기준으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3단계로 넘어갈 때는 비대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기출문항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항이 나왔고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출문항적인 측면보다는 사례문항 이와 같은 것이 나왔다. 왜냐하면 그 기출문항 자체가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근본적으로 공통질문이 이제는 사라져 있기 때문에 공통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덜었습니다. 사실 공통질문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일반적으로 개별문항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자소서와 또 여러분이 냈던 그와 같은 서류 생활기록부 기준으로 해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추가 질문이 있다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가장 비중이 크고 그리고 지원 동기 또 진로계획 독서 인성 이와 같은 요소들이 주로 출제가 되어져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주도학습에서의 사례 문제를 한번 보면 거꾸로 학습 관련해서 학생이 자소서라든지 생활기록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 막연하게 생뚱맞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거꾸로 학습. 우리 학생이 언급을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바로 플립러닝이죠. 플립러닝. 거꾸로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왔다고 했고 또 멘토 멘티 활동을 언급했다. 내용으로 봐가지고서는 거꾸로 학습 부분 건데 본인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발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왔다. 이런 내용으로 자소서가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런 학생이 어떠한 질문이냐. 스스로 학습과 원래 자기주도학습은 스스로 학습이에요. 그런데 타인을 가르치면서 학습하는 것, 타인을 가르치면서 학습하는 것 지금 이 학생이 실천한 플립러닝입니다. 이와 같은 플립러닝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스스로 학습과 타인을 가르치면서 학습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멘티 멘토 활동이 어떻게 자신의 실력을 키웠는지 말해주세요. 자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고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공통문항의 요소가 사라졌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서류에 충실하고 그와 관련된 일상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이것을 기출 문항이라고 안 하고 면접 사례 문항이라고 타이틀을 단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죠.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야죠. 스스로 학습과 타인을 가르치면서 학습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결론 먼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여기에 대한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멘토로서 있으면서 타인을 가르치면서 과 같은 학습을 했던 부분이 자기 자신만이 홀로 따로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 바로 나홀로 학습과 구별되어지는 점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주 답변을 잘하는 학생들 봤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이것은 저희 좌우명입니다. 저는 배워서 남주겠니 그것이 아니라 배워서 배푼다는 자세로 타인을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타인을 가르치면서 학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는 배움을 실천해왔습니다. 제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타인을 가르치면서 하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느꼈고 그리고 멘토 멘티를 통해서 서로 사고작용을 통해서 보다 더 지식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원하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관련되는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교과학습을 연계해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학생이 언급한 국민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말하시오. 공리주의에 대해 자소서에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 학생은 굉장히 사회에 대한 관심도 크고 심도 있게 자소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국민기본소득, 작년에 주로 이슈화됐던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금년에도 예상문제로서도 가능합니다. 공통문항으로서의 예상문항이 아니라 학생들이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서 흔히 UBI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보편적인 기본소득.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제안하기도 했던 과 같은 겁니다. 스위스에서도 UBI를 실천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본인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더 증가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사례도 있는데 국민기본소득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리고 국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국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학생이 썼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기본소득과 공리주의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썼던 자소서이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리주의, 사실 어려운 내용을 자소서에 담았으면 자소서 쓸 때 그 내용을 면접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심도 있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다 소화해내는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양쪽 공리주의, 맨담에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든지 개념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지원 동기. 이것은 100% 준비하고 가야 되죠. 그렇죠? 지원 동기 60초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흔히 1분 자기소개인데 최근에는 블라인드 면접 때문에 자기소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입시에서의 자기소개서는 바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퓨처골, 미래의 목표가 무엇이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해서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의 전공은 무엇이고 대학에서의 그와 같은 전공을 하기 위해서 왜 용인 외대보고가 필수적인 관문이고 이와 같은 미래의 꿈을 실천하기 위하여 저는 용인 외대보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의 그와 같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로계획에 대해서 국제변호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어요. 경제학 전공과 국제변호사로의 진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아울러 국제변호사의 꿈을 꾸기 위해 대학 입시를 포함한 준비계획 그렇죠? 전체적인 진로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죠. 진로계획에 대한 전형적인 과 같은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제변호사가 꿈인데 왜 법학을 전공 안 하고 경제학을 전공하느냐? 이 학생의 어떤 답변 내용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경제관련 또는 기업 소송 관련 전문 또는 국제협상, 이러내셔널 리고시에이션 또는 국제거래, 이러내셔널 칸트랙 관련한 그와 같은 전문 변호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 것의 내용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면 될 거고요. 그리고 국제변호사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 입시를 포함한 준비계획, 기본적인 준비계획, 즉 대학 입시는 경제학과니까 경제학 관련해서 또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교과, 비교과를 챙길 것인지 또 변호사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진로활동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독서 관련해서 눈먼자들의 도시 유명한 그와 같은 문학작품이죠. 눈먼자들의 도시, 호세사마라고라는 그런 작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는데 이 책을 읽고 감염병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안구질환으로 눈먼자들의 도시에서는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작가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작가의 생각과 본인의 견해. 그렇죠. 감염병에 대해서 그렇죠. 감염병을 차단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어떤 이기주의에 대한 제도적인 그와 같은 또 국가적인 행위, 또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 반대로 또 감염된 사람들의 생존에 대한 본능, 모두가 다 눈머렸을 때 그 속에서의 어떤 권력관계, 그리고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이 모든 것들이 다 문학작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작가의 생각과 본인의 견해,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성문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제작 활동을 통해 한국 내 외국인들에 대한 마스크 공급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 있어서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학생의 자신화 계획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 사실은 이것은 선생님이 사례문항으로 이렇게 꾸며놨는데 예상문항입니다. 이번에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이와 같은 질문이 출제되어질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하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요령이나 이런 부분 것은 모의 면적 강자가 있으니 그 부분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외대보고 쉽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죠. 문항 자체가 쉽다고 해서 면접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주변에 얼마나 경쟁력 있게 답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아무 준비 없이 면접장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미엠에서는 물론 방역 절차를 갖춘 다음에 대면 특강 중심으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대면 특강보다는 여러분들이 비대면 특강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줌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집에서의 공간 일부 국제중학교 학생들 기숙사에서 이렇게 또 준비를 예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다 비대면 온라인 특강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여러분들의 용의 외대보고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이미엠에서 홍삼형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